내일은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추위 대비까지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다가 내일 새벽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오후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영남 지방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또 강원 영서에는 1에서 5cm, 산간에는 최고 1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간에는 내일 오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또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내일 밤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물고 오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